금비는 여자 1살 8kg입니다. 금비는 지난해 12월 광주 개농장에서 구조되었어요. 당시 새끼를 출산했던 아이는 사람들을 몰래 지푸라기 덤불에 아가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함께 구조되었어요. 이후 보호소에서 긴 기다림 끝에 나주로 올 수 있었습니다. 당시 피부병이 심한 채로 두 번째 출산을 했는데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건강을 모두 회복하였어요. 금비는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들과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에요. 하지만 사람을 보면 아직도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천천히 다가와주는 아이랍니다. 끔찍한 개농장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금비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? 우리 금비를 입양해주실 분은 나주천사의 집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